어르신들, 어르신들, 다 좋은 노래입니다. 기대되는 허락을 쓰십니다. 다시 따라하십시오. 한글자막 by 한효정 돌아서서 비눗물을 흘려야 오느냐 사랑이란 나랑가 이네비 오람선에 애오지 은인사나 야소 도마 도란라 아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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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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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